다른 뜻에 대해서는 알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 등의 알. 알은 대부분의 조류와 파충류, 어류 그리고 양서류에서 난자의 수정으로 발생된 접합체이다. 태알을 기르고 보호한다. 난생동물은 어미 몸 안에서 조금이나 전혀 발육되지 않은 알을 낳는 동물이다. 특히 조류의 알이 연구나 수집에 관한 학문을 특히 조란학이라고 부른다. 파충류 알 및 새알과 물의 둥지를 트는 당공류 알은 단단하던지 물컹하던지 내용물을 보호하는 알껍질로 둘러싸여 있다. 무게가 1.5kg인 타조알은 현재 알려진 멸종된 융조를 통하여 가장 큰 실존하는 하나의 새를 포함하고 있고 어떤 공룡은 더 큰 알을 가지고 있다. 벌새는 가장 작은 0.5g인 새알을 낳는다. 어떤 파충류와 대부분 물고기가 낳은 알도 작고 곤충과 다른 무척 주동물의 알은 더욱 더 작다. 타조의 알은 크다. 이 부분의 본문은 새알입니다. 부화한 연어색기 유생은 노란자의 잔여물과 흰자의 잔여물 주위에서 성장되며 투명한 알은 버려진다. 다른 단계로 발육된 연어알 노른자 위에서 소수의 세포만 발육돼서 오른쪽 아래의 혈관은 노란자의 주변에 있고 왼쪽 위에 검은 눈은 볼 수 있다. 물고기의 가장 일반적인 생식 방법은 난생으로 알려져 있다. 암컷이 낳은 수정되지 않은 알을 수컷이 체외 수정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알은 한 번에 낳고 그러면 생선알은 부모 보호 없이 발육하도록 남겨진다. 알에서 부화하여 유생이 되었을 때 가끔 노란자의 잔여물을 난왕랑에 포함되어 있어서 헤엄치는 방법을 배우는 며칠 동안 유생에게 영양분 공급을 유지한다. 어떤 물고기 중에서 특히 가오리와 대부분의 상어 그리고 망성어는 알이 내부에서 수정과 발육이 되어 새끼를 낳는 난태생을 사용한다. 그러나 유생은 어미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영양분 공급 없이 알이 노른자위를 소모하면서 여전히 알 속에서 발육한다. 그러면 어미는 상대적으로 성숙한 새끼를 낳게 한다. 예시로 육체적으로 가장 발육된 새끼는 여전히 어미의 몸에 있는 동안에 많은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 더 작은 새끼를 먹어치울 것이다. 이것은 자궁 카니발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더 드물게 귀상어와 리프상어 같은 어떤 물고기는 알이 내부에서 수정되고 발육되지만 어미가 영양분을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 암컷 무능거북이, 판둥지의 거북알, 개구리알 위에 개구리, 파충류알은 종종 탄력있고 초기에 흰색이다. 가끔 발육된 태아의 성별은 주변의 온도로 판별한다. 즉, 차가운 온도를 선호하는 것이 수컷이다. 모든 파충류가 알을 낳는 것은 아니다. 어떤 종은 태생이다. 물고기알 같은 양서류알은 젤리 같고 체외수정한다. 또한 알껍질이 없어서 해안 거품 우리 청개구리는 알을 물이나 보호거품에 낳을 필요가 있다. 멸종되지 않은 종에서 포유동물알은 오스트렐리안 당국류에 위해서만 낳는다. 오리너구리와 바늘두더지의 두 가지 속만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